네, 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렬하게 만들 정치의 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호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일정이 오브웨이스본회인데, 최상병특검법 재표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탈표가 얼마나 될 거냐, 그리고 혹시 이게 또 찬성표가 많아서 가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도 잠깐 나오긴 하는데, 네, 서 변호사 보시기에는 이탈표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 최대한 10표, 지금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 밝힌 게 한 5분 정도 되죠, 공개적으로. 그리고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이런 분이 한 6분 된다, 이런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따라서 최대 넘으면 한 10표 가까이 놓을 수 있는데, 문제는 민주당은 그럼 100%일까? 민주당도 공천을 만드신 분들은, 이번에 특검이 되면 공천은 존재 이유가 없어질 겁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가 있어요. 이런 공천은 필요 없다. 수사력. 따라서 공천을 그때 민주당이 만드신 분들은 오히려 반대표 던질 수 있고, 또는 이재명 체제에 대해서 일격을 가하자. 오히려 이탈표가 민주당에서도 많이 놓으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도 무너질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저는 민주당의 이탈표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민주당 이탈표까지도 좀 예상을 해주셨는데, 민주당도 표 단속은 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은 특별히 표 단속은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국민의힘이나 보수에서 요새 궁예의 관심법 리더십이 유행이라는데, 아니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제가 전혀 맞지도 않은 얘기를 하시는지, 그건 좀 저는 의문이고요. 이 사항이 어떤 정략적인 문제보다는 징병제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어떤 병역을 의무하다가 지휘 간의 공명심에 의해서 뭔가 좀 사망한 사건이라 저도 주말 동안에 각종 그런 보도, 그다음에 녹취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18년 전에 군복무할 때나 지금이나 별로 나아진 게 없구나. 사병들은 소모품이었구나. 너무 화가 나고, 지금 숫자가 계속 국민의힘 찬성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어떤 설득을 하고 정력적인 문제보다는 다 그런 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보고 느끼고 국민적 공분에 호응해서 자꾸 이렇게 찬성을 공개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5명은 빙산의 일각이다. 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최상병 특검 통과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는데 오늘 보면 기적도 일어날 수 있겠다. 17표 이상 찬성이 나와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나 표 단속을 하고 있는 쪽 얘기를 들어보면 딱히 공개적으로 찬성한 의원 말고는 추가 이탈은 없을 것처럼 말은 하더라고요. 지금 가장 많은 의원이 참석해서 부결표를 던지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인 거잖아요. 많이 좀 불참을 하더라도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당론입니다. 이게. 자율 투표가 아니고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 생각이 다르더라도 따르는 게 맞고요. 저는 공개적으로 반대표한 사람은 징계까지 검토해봐야 된다. 옛날에 민주당에서도 그때 검토해서 보면 징계한 적이 있어요. 당론의 반환 투표에서. 그 정도로 해당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번에는 출석의 3분이잖아요. 따라서 불출석해버리면 분모가 낮아지니까 그것도 0.5표 정도 해당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석이냐 불출석이냐 전국민이 볼 거 아닙니까? 따라서 출석을 할 걸로 봐요. 웬만하면. 불출석하면 그걸로도 어떻게 해 보셔야 될까? 바로 표가 되니까. 그거는 바로 표가 나잖아요. 다만 비밀투표다 보니까 찬반은 모르지만 아마 아까처럼 공개적으로 거부한 5분은 이분들에게 좀 고민해봐야 된다. 물론 4명은 앞으로 정치를 안 하지만 특히 안철수 의원은 20이 돼도 배치잖아요. 이건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될 걸로 봅니다. 아까 그런데 5명에서 한 추가 5표 정도 최대 10표 정도 이탈표를 예상하셨는데 그 정도면 좀 많다고 봐야 돼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의미가 없는 게 대부분은 22대 때 떨어진 분들이에요. 낙선 낙천자 중에. 그분들이 22대까지 가면 좀 심각한 문제가 되지만 안철수 의원 빼고는 전부 다 낙선 낙천자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걸로 봅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내부적으로 표단속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설득을 하는 것 같던데 박주민 의원이 제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읍수하는 편지도 보냈다고 하는데 이게 민주당에서 보시기에는 좀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 이제 뭐라도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최상병 특권 같은 경우 만약에 이번에 국민의힘이 부결을 시켰다. 그러면 사실 이 수사 외압 사건에 은폐하는데 국민의힘이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최상병 순직 사건과 국민의힘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그리고 당리당략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청년이 안타깝게 돌아가신 거고 그다음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이게 우리 안보의 근간인 진병제가 흔들리는 아주 중대한 사항이고 우리 청년들 군대 보낼 때 상관 출세시키려는 소모품으로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식 차원에서 동의를 해서 이걸 밝혀야 되는데 이번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여기에 같이 그냥 부하 내동해가지고 부결을 했다. 저희는 이거는 저희가 설득할 문제가 아니고요. 국민의힘의 미래. 옛날에 국민의힘이 차 떼기당이라고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그거 헤어나온 데도 막 강사 팔고 막 10년 걸렸습니다. 이번에 최상병 특검 통과에 만약에 부결시키면 앞으로 이러한 군 관련 수사 외압 사건의 공범이다. 이런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겉으로는 대통령실 캐비넷, 검찰 캐비넷이 무서워서 말은 못하겠지만 부결파를 던지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22대 국회 당선인들 중에는 아예 반대가 아니고 공수처 수사를 일단 보고 미진하면 우리도 먼저 요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특검법에 지금 독소조항이 있으니까 이거 수정안을 좀 먼저 내서 그걸로 하자. 왜냐하면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만으로는 이게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건지 정치적 수사가 이루어질 건지 좀 의심이 되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대통령의 주장이죠.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보고 미진하면 내가 특검을 먼저 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그 입장이 대통령하고 저는 똑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문제는 그 이후에도 지금 두 건이 더 안타까운 순직이 또 있었죠. 수류탄 사고. 그다음에 얼차려 군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1년에 한 300건 정도 나옵니다. 앞으로 이게 이번 게 선례가 돼요. 제가 국방부 개혁위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제가 자문을 했느냐. 이런 사건 터질 때 어제 얼차려 사고 났잖아요. 또 헌병이 또 군대에서 자꾸 사단장까지 잡을지 군단장까지 잡을지 연대장 할지 이거 수사하지 마라. 너 권한이 없다. 그냥 이런 이런 훈련하다가 사고가 났다. 이래서 빨리 신속하게 경찰로 넘기라. 오해를 벗어야 된다. 오히려 군인이 수사하는 게 은폐 의혹도 있다. 빨리 넘기라. 그다음에 국과수에서 부검을 빨리 해라. 이런 식으로 앞으로 박정훈 대리인 같은 이런 정치군은 없어야 돼요. 본인이 소영주의 자기가 수사꾼도 없으면 내가 사단장까지 잡아보겠다. 그 사적인 또 감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배경이. 제가 방송에 말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국민의 의혹을 벗어나려면 군은 신속하게 민간 경찰로 넘기됩니다. 이제 부검부터 모든 의혹을 경찰해야지 군이 수사하다가 은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수사하는 것도 월권이고 은폐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수사권도 없는 군이 군이 좀 이첩 전에 시간 많이 끌지 말고 빨리 이첩을 해라. 그렇죠. 빨리 이첩하고 혐의자는 경찰이 알아서 수사해서 혐의 있는 죄 있는 사람보다 처벌해달라. 이렇게 적히 판단해라. 이렇게 적어서 계열을 보내면 된다. 이렇게 자문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당에게 사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의 여러 번 특검법의 내용을 수정하는 협상을 제안한 걸로 아는데 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독소조항이라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이게 특검 추천을 어쩌다 보니 다 민주당에서 하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민주당이 선택한 진보 성향의 변호사들이 특검이 되는 이런 상황 때문에 그걸 조금 배제하자라는 제안을 몇 번 했던 건데 그거는 왜 절대 받을 수 없는 요구인 건가요? 저희 민주당이 추천하는 게 아니고 대한변협에서 5명을 추천하면 그중에서 저희가 2명을 다시 고르고 그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고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수 5명을 대한변협에서 고르는데 마치 민주당이 이걸 다 고른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오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순실 국정농당 사건 그다음에 두루킹 사건 다 그렇게 해서 추천을 해서 수사를 했고 진상규명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잘 해놓고 지금은 독소조항이라고 우기면 이거는 좀 맞지가 않는 경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외배 주체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추천해야 됩니까? 자기 수사 자기가 추천하는 특별검사로 수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독소조항입니까? 저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국민의힘이 이번에 부결을 시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수사외배.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고. 정권은 3년뿐이 안 남았지만 국민의힘 정당의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보수를 괴멸시킬 수도 있는 사항. 앞으로 찻대기당의 오명을 털기 위해서 더 노력했듯이 이번 사건도 정말 굉장히 안보,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큰 보수로서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바로 대한별읍이 5명이 아니고요. 4명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팩트 체크해보세요. 4명이겠죠. 그런데요. 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변호사잖아요. 이렇게 변협에서 추천할 때 이사회를 하잖아요. 변협에는 민변 소속의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통 보수 진영의 2명, 진보 진영의 2명. 이래서 변협은 4명을 보통 추천합니다. 보통 특검이 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민주당이 2명 추천하면 진보 진영, 이쪽 막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의 인사권이 침해되고 아마 역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여야가 합의가 됐어요. 여야가 합의한 경우에는 한 당이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해서 한 당이 추천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특검법은 다 여야 합의였던 것 같아요. 앞서 있었던 것들은. 여야 합의 아닌 경우도 있고요. 대한변협은 4명 추천이라고 해서 저희가 바로 잡도록 하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같이 청계산에서 고기 구워 먹던 송경호 한동훈 이런 사람한테 야당 대표 해가지고 말이야 2년 동안 100여 명 가까운 검사 투입해서 아직도 탈탈 털고 있으면서 그 3개월 특검도 못 받겠다고 하는 내로남부의식 그러한 진짜 태도에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네. 청계산 얘기가 왜 안 나오나 했더니 오늘도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뭐 특검 얘기는 이따 표결이 있을 거니까 한번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죠. 연금개혁 얘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이재명 대표가 다시 불씨를 살리면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처리가 될 거냐 이게 관심인데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모수개혁부터라도 좀 봐봐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나경원 당선인이 이 얘기를 했고 윤석열 의원은 22대 국회로 넘어가서 이제 모수개혁부터 하자 뭐 이런 얘기였는데 이게 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렇게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는 걸까요? 지금 모수개혁하고 구수개혁이 불가분히 분리될 수가 없어요. 구수개혁 중에 대표적인 게 요즘 청년들은요. 내가 못 받을 수 있는데 왜 13%를 떼느냐. 아예 연금을 분리하자. 구연금하고 새로운 연금 있잖아요. 이런 논의 주장도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이나 사학연금 또 이게 지금 별도로 되는데 통합하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잖아요. 이게 먼저 정해져야만 그다음에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출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걸 안 정하고 어떻게 정합니까? 예를 들어 신용금, 구연금 분리해버리면 그럼 이게 다 보험료율이나 대출율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저는 먼저 구조개혁을 해놓고 구조를 판을 짜고 거기에 따라서 숫자는 통계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율 얼마다 대출 얼마다 이게 나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따라서 먼저 모수 계획하자 이거 잘못됐고요. 이거 두 개보다 더 급한 게 있어요. 뭐냐면 수익률. 수익률. 이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 연금 수익률이 상당히 아마 외국의 선진 연금에 비하면 이게 낮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 지금 전문가들이 안 와요. 이걸 전주로 국민연금을 이전하고 워낙에 월급도 적은데 지방까지 근무해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와서 운용하겠습니까. 운용 인력들이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최고 인재들을 모셔와서 수익률 1%만 올리면요. 몇 년도 연금 고갈 늦어집니다. 이게 진짜 시급하러 봐요. 저는 수익률 개선 대책부도 만들고 그다음에 구조부터 짠 다음에 그다음에 모수는 마지막에 통계로 집어오면 돼요. 이게 급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일단 모수개혁부터 이렇게 하자라고 했던 데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대체 무엇을 노리고 한 것일까. 왜냐하면 그 21대 국회 내내는 별로 이 이슈에 대해서 크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해야 된다 안 했는데 이런 말을 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국민의힘의 안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소득대책을 44% 이걸 못 박아서 지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연금개혁 자체가 지금 거의 17년 이 정도 굉장히 끌어온 상황이고 그리고 구조개혁이라는 게 사실은 공무원연금 이러한 연금까지 다 포함된 그런 개혁 아니라 굉장히 사회적 갈등도 많고 합의 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간이 더 걸릴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금 연금이 고갈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출생률은 낮아지고 그러면 연금 고갈이 문제인데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뭔가 좀 소득대책을 올려야 되고 아니 그런 징수율을 좀 올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또 다음 회기로 넘으면 또 기약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하든 해결하려고 술을 던졌는데 저희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이 3대 개혁 아니에요. 자기가 뭐 입버릇처럼 얘기해서 어디 가면은 나는 뭐 단 1%의 지지율만 있어도 추진하고 내가 아주 그냥 열심히 하겠다.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저희가 제안을 하니까 갑자기 주춤해요. 갑자기 구조개혁 얘기하고. 그러면 본인 임기가 3년뿐이 안 남았는데 뭘 하겠다는 겁니까 진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치찌개 끓이고 결합마리 이렇게 하려고 그거 하려고 대통령 되신 건지 아니면 긴건이 여사와 긴건이 처갓집 말이야 범죄소사 이거 지켜주기 위해서 대통령 되신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민주당은 숙권 능력을 보여줘야 되니까 종부세 관련 이슈도 던지고 그다음에 연금개혁도 미래세대가 관심이 있는 것이니까 계속 파고 노력을 하는 거죠. 아니 저희가 더 진짜 욕먹어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니 그럴 거면 과감하게 정권을 넘치십시오. 저희는 잘할 자신 있습니다. 김치찌개 끓이고 결합마리 하려고 대통령 됐습니까? 지금 숙권 정당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종부세 폐지도 그러면 꺼내신 건가 보네요. 좀 많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부세가 많이 세 부담이 낮아졌어요. 이번 정부 들어서 많이 낮아졌죠. 많이 낮아졌어요. 그런데 한강벨트하고 수도권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종부세를 다시 올리지 않을까? 이러한 공포심이 있고 사실 세금 문제에 관련해서 저는 민주당의 태도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걷는 주치아한테 내가 좀 이렇게 이만저만 하니 세금을 걷어서 잘 낭비없게 쓰겠다. 이런 태도하고 집값 올랐으니 누가 돈 내. 이런 태도하고 이득 봤으니 돈 내. 다른 거지 않습니까? 집값 올라간 게 거기 사시는 분 책임은 아니잖아요. 전반적인 문제에 이뤄진 거. 그리고 세금 정책이라는 게 어느 정도 내가 예상할 수 있어야죠. 징벌적으로 세금 내는 주체를 매도하는 식의 그러한 태도는 좋지 않다. 부유층 그다음에 가진 게 많은 사람이라도 저희가 국민으로서 대우를 다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에 다 부자감세다 이러면서 엄청 반대를 했던 것들인데 좀 달라질 모양입니다. 그런데 고민정 의원은 왜 나가라고 계속 난리 칩니까? 그러게요. 고민정 의원이 많이. 고민정 덕에 정부세 완화 폐지하자는 주장을 했는데 그전에 옛날에는 이재명 대표도 비슷한 취지로 있었고요. 일가구 일주일 택 때 완화하자. 그다음에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고민정 의원이 이야기하니까 막 그런 이야기 탈당해라. 이러면서 또 최민희 의원이 고민정을 비판하더라고요. 그럼 똑같은 말을 해도 비명의하면 막 공격하고 친명의하면 공격 안 합니까? 이거야말로 당에서 건전한 민주주의가 사라진 거죠. 보수 유권자를 위해서 저희가 설득을 하면 좀 합쳐서 말이야 칭찬을 해줘야지 말이지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말이야 저희 분란을 그렇게 공격하시면 아니되옵니다라고 생각하고 국민정 최고도 그렇고 박찬자 최고도 그렇고 우리 안에 어떠한 그러한 이념적 성향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진보 민주당에서 설득하면 고맙게 생각하셔야죠. 얼마나 윤석열 정부가 답답하면 저희가 그걸 설득하고 다니겠습니까? 누가 정부 여당인지 모르겠어요. 국민정 최고위원도 이재명 대표나 박찬대 원내대표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왜 그 당의 강성 지지층들은 고민정 최고위원한테만 뭐라고 하느냐 강성 지지층이 아니고 열성 지지층이라고 해주십시오. 열성 지지층입니다. 그런데 저도 수박이라고 욕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 회계사 출신인 박찬대 의원도 왜 그런 얘기 하고 다니냐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정 최고위원 워낙 셀럽이고 뭔가 의외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언론 보도가 많이 되는 것이지 사실은 지지층에서도 저희도 욕 많이 먹고 하고 있습니다. 1%의 지지율이 있어도 추진하는 건 민주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란말이 김치찌개 전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욕먹더라도 개혁하는 건 민주당에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비판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모든 이슈에 좀 민주당에 끌려가고 있다. 이번에 총선 출마해서 낙선을 한 김영우 전 의원이 이런 지적을 했는데 총선에서 진 것도 모자라서 연금개혁 같은 국정 이슈도 밀리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는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직권 여당입니다. 그래도 의석수를 떠나서 직권 여당이면 모든 정책 이슈를 먼저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좀 끌려다니는 건 맞고요. 그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거죠. 아직도 상당히 온실 속의 화초처럼 웰빙 정당 무사한 일주의 이게 있는 거예요. 정말 항상 숫자 가지고 굳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똘똘 뭉쳐서 제대로 싸울 줄 알면 108석으로도 게 얼마든지 거대 야당을 제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질질질 끌려면 다니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상당히 안타깝다. 저도 이렇게 동감합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할 부분에도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여러 가지 개혁 이슈를 좀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 조국혁신당에서는 총선 기간에 당론 1호 법안으로 내겠다라고 했던 게 한동훈 특검법인데요. 이게 어제 들어보니까 22대 국회에 임기 시작하면 그게 30일인데 바로 발의를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여러 논란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첫날에 내겠다라는 입장인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특검이라는 게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되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딸 있잖아요. 딸이 진짜 천재 수제거든요. 딸이 이모하고 논문을 쓴 것도 아니고 딸이 자기 이름으로 컴퓨터를 기부한 것도 아니고 전부 청문회 할 때 최강욱이나 김남국 전부 오류였잖아요. 그때 한 번 철자에 걸렀거든요. 새로운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정시, 수시가 아니고 당당하게 들어간 진짜 수석만 한 이런 인재거든요. 이걸 특검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손준성 있잖아요. 고발 사주. 이거는 자료가 같다는데 자료만 간 거 가지고 이게 특검이 됩니까? 아니 그럼 문자만 쓰러 자료만 가면 이게 다 특검이 됩니까?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야죠. 아마 특검해봤자 한동훈 비밀번호가 24자리니까 풀지도 못할 거예요. 자료가도 비밀번호 24자리 설정된 거 풀지도 못할 거예요. 그다음에 특검해가 미국에 자료 달려면 한동훈 딸 있잖아요. 미국에서 줄까요? 경찰에서도 안 줘가지고 무혐의 했잖아요. 결국 특검 3개월 해봤자 미국에 자료 받기도 어렵고 한동훈 비밀번호도 못 풉니다. 그런데 무슨 특검을 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그냥 정치적 공세 불가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민주당 입장이 궁금한데요. 조국혁신당은 사실 조국혁신당만으로는 당연히 특검법 통과가 안 되니까 민주당의 도움을 좀 원할 것 같은데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은 저희는 최상병 특검이 오늘 통과 못하면 최상병 특검 추진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동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9개 법안 그리고 김건희 종합특검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글쎄요.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특검을 발의를 하면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생길지 저희가 좀 봐야겠죠. 그러니까 테스트 배드 형식으로 조국혁신당이 행하는 것은 저희도 지켜볼 뿐인데 이제 민주당이 또 숙권 정당인데 어떤 정치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너무 많고 사실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야당까지 그 부분에 관련해서 계속 공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도 좀 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검의 어떤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상병 특검법이 만약에 오늘 부결되면 그게 1순위인 거고 그 이후에 다른 특검들하고 이건 좀 여론을 봐야 되는 지금 이제 법안으로 추진하는 특별검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추진이 가능한 거지 자체 잘못하면 어떤 사적 보복?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171석이나 되는 거대 야당인데 국정의 책임이 있는 정당인데 수권 정당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런 느낌을 국민들에게 보복이나 하고 다니면 윤석열 정부랑 똑같은 거지.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깊습니다. 네. 뭔가 여기서부터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길이 엇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특검 순위를 말씀드리면 일단 최상병보다는 서해 공무원 특검이 중요합니다. 서해 공무원. 최상병은 과실입니다. 불강력. 천재지변. 그런데 최상병은 북한이 고의로 살인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 뭘 했는가. 이런 특검이 필요하죠. 이건 우리 국민이 죽은 거예요. 살인범입니다. 앞에는 과실이고. 따라서 최상병보다는 서해 공무원 특검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보다는 김정숙 특검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는 3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김정숙 여사는 오늘 경호처에서 태국에 6,600만 원을 경호원 계좌를 빌려서 이 자체가 범죄죠. 한국에 가져왔다. 그다음에 여러 양인회사나 유송아 씨하고 거래가 있었다. 또는 민정실의 팀장이 타이스트하고 연결시켜줬다. 이 수많은 의혹. 기존의 옷값이나 이거 빼고도 이게 종합특검이 필요한 거예요. 김건희 특검보다는 김정숙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한동훈 특검보다는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재산 의혹을 특검해야 된다 봐요. 재산 의혹? 왜냐. 수많은 변호사가 수십 명이 있고 재판을 매일 해도 재산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뱃지로 대납했다는 의혹. 그다음에 이태영 변호사는 쌍방울의 사회의사 5명. 사회의사로 대납했다는 의혹. 그다음에 김만배 씨, 권순일 의혹. 이런 수많은 의혹 있잖아요. 재산이 변호사비가 이화영은 전세금까지 빼서 다른 사람 다 집을 팔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아직 집을 안 팔아. 변호사비는 얼마를 냈는지. 이거 특검 아니면 수사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배소연, 배못이 있잖아요. 이번에 그분이 처벌받았죠. 그분도 건물이 많아요. 아니, 상속세도 안 받은 분이 어떻게 건물이 그렇게 많습니까? 법원 앞에 3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고 아파트가 본인 2, 3개 더 있어요. 옛날 법률상 남편 같지만 4개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과연 이게 혹시 차명은 아닐까? 이런 걸 포함해서 이재명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 이재명 특검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참. 아니, 뭐하러 특검을 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검찰청, 청계산에서 같이 소고기 구워먹던 검사들 100명 투입해서 탈탈 털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탈탈 터시면 되지. 저도 4월 11일 날 수원 직원 가서 조사받고 왔어요. 아니, 그 조사하는 검사가 기술 탈취, 방위산업 전문으로 하는 정말 그런 어떤 이공계 재원이더라고요. 그런 사람까지 무슨 카드값 8만 7천 원 4년 전에 썼는데 쌀국수를 먹었냐, 안 먹었냐, 혼자 먹었냐. 제가 점심때 8만 7천 원어치 쌀국수 어떻게 먹겠어요? 직원들과 같이 먹었겠죠. 기억이 잘 안 나서 조사에는 열심히 일했는데요. 지금 진짜 윤석열 정부가 참 한심합니다. 뭐 이제 이런 게 볼일이 없으니까. 특검까지. 특검 발의하세요. 발의하시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사법 권력을 사적으로 그렇게 남용하시면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런데 사실 국민들은 너무 특검으로만 가는 게 좀 피곤하긴 합니다. 이 특검, 저 특검 다 마찬가지고요. 정말로 이제 국민적인 의혹이 안 풀렸을 때 가는 게 특검이라는 생각인데 정치 쟁점화가 되어가지고 좀 필요하기도 하고 특히 한동훈 특검은 이게 목적은 알겠으나 오히려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별로 나쁘지 않은 카드 같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계속 때려주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계속 또 소환이 될 수밖에 없고 전당대회는 나올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질 거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 자녀 관련된 부분하고 손준성 검사 관련된 고발 사주 문제는 굉장히 국지문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도 규명이 돼야 되고 검사나 공수처에서 제대로 수사를 할 역량이 된다면 수사를 하면 되지만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특검 대상일 수 있는데 현재 다른 시급한 사항이 많고 좀 비중이 작기 때문에 좀 국민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저희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처음에는 자성하고 안 놀랐는데 자국이 출마 쪽으로 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인은 맞아야 크거든요. 한동훈을 키워주는 사람 대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4명. 4명이는데요. 홍준표. 그다음에 조국. 그다음에 심평. 그다음에 조정훈 백서. 이런 것 통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4명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 한동훈을 키워주고 있다. 한동훈 전 위원장 당연히 전당대회 나올 걸로 보시죠 민주당 입장에서. 저는 처음부터 한동훈 위원장 성정이나 행태 이런 걸 봤을 때는 반드시 나온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인기가 이 정도 대세인데 안 나오면 그것도 문제예요. 앞으로 기회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 이번에 나와서 본인의 능력을 보여줘야 이 안에서 정치주자라서 자리매기만 하는 거지. 나경원 의원처럼 좀 쥐어박히면 안 나오고 안철수 의원처럼 간보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여기서는 희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을 뛰어남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나와서 민주당하고 경쟁해서 승리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압도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허 변호사도 마찬가지시죠? 비슷한 생각하시는 거죠? 오늘 발언 중에 유일하게 동의하는 부분이 한동훈 나온다 이거고요. 아까 고발 사주만 제가 다시 반박하면 고발 사주 있잖아요.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나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고발 사주했으면 고발이 안 될 리가 있습니까? 그분들 일처리 확실하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나 꼼꼼합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사주했는데 실제 고발이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안 됐잖아요. 고발이. 고발 사주를 했다면 됐을 텐데 안 됐으니까. 그렇죠. 아니 총장이 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하는데 고발을 안 한다는 게 우습잖아요. 다른 고발 사례에 묻혀있는 게 엄청 많겠죠. 지금 드러난 게 그거 하나인 거죠. 아무튼 두 분은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에는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허정욱 변호사님은 친윤입니까? 친한입니까? 궁금하네 요새. 친윤입니까? 친한입니다. 화해. 두 분이 운명공동체를 화해해야 된다. 수어지교. 제가 옛날부터 물과 물고기니까. 물과 물고기다. 두 분이 화해해야 된다. 저는 친윤입니까? 친한이에요. 정치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